안녕! 오늘은 21라운드, 바로 대전과의 매치데이입니다. 전북과 대전, 오늘 경기가 매우 중요한데요. 6월은 전북에게 승리가 하나도 없었던 정말 아픈 달이었는데 오늘 7월 첫 경기인 만큼 기분 좋게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봐봐요! cus ation 실 selfish кої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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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병호 홍병민교 미역호 전북의 흥미를 위하여 고백에 전하여 거짓아여 신당이 뛰느라 그들은 짓겨주리라 전북 안해 할래요 전북의 불씨 전북의 불씨 전북의 불씨 전북의 불씨 아멘 전국의 불신, 전국의 불신, 전국의 불신, 오 송민교, 송민교, 송민교 전국의 불신, 전국의 불신, 전국의 불신 전국의 불신, 전국의 불신 전국의 불신 전국의 불신 골! 뾛! 골! profits! 골! 골 지금 반반전이 끝났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지금 끝나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오늘은 꼭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1대0으로 끝나도 정말 만족스러운 경기거든요. 전반까지만 하고 끝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진짜 꼭 이겨야 되거든요. 생각보다 점심한 경기죠. 한 번 더 먹어볼까요? 미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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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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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